안녕하세요 아이팜문피디에요 오늘은 여러분 버치베이비룸 구매하실 때 색상 고를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짧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버치베이비룸 색깔이 어떻게 보이세요? 살짝 베이지색이랑 약간 그레이 색도 들어간 것 같이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다른 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? 이게 화이트고 이게 버치베이지에요 버치베이지 같은 경우는 보는 각도나 조명 또 뒤에 배경에 따라서 색깔이 그때그때 달라 보여요 굉장히 매력있는 놈이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또 아까랑 색상이 달라 보이시죠 여러분도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